킹! 키보링! 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여 아이 씨 저거 못잡냐? 아 님들 세레모니 아... 이거 좀 말을 해야되나? 세레모니 잖아요 재미없게 넥서스 2학물으로 치면 그거는 노잼이지 노잼 노란색이랑 보라색 중에서 뭘까 좋아하시나요? 몇 번째 마스터 승격전이냐 이거 감사합니다. 이번에는 올라가서 좀 그 맛까지 가자, 진짜로. 솔직히 내가 다 따기 원딜은 아니야, 진짜로. 솔직히 컨텐츠로 마스터 승격전을 매번 하는 것도 존나 대단하다. 아, 진짜로. 나는 근데 그냥 내가 다 따기에서 살면 다 따기라고 인정하겠는데 마스터 승격도 10번 넘게 왔는데 심지어 10번 넘게 찍었어, 마스터도. 내가 나도 어디인지 모르겠어. 인정은 못 하겠어, 그래가지고. 바람 좀 쐬고 올게요. 승격 전이니까 좀 더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. 승전보! 아, 근데 이거 바다 먹어야 되는데 피가 너무 없네? 왜 안 빼? 아 쟤 뭐해 아 뭐해 뭐해 씨발 뭐야 와 왜 이렇게 안죽어 와 진짜 실드 돌았네 뭐야 지금 방금 내가 너무 빨때렸나 오피에 안 들어갔어 실드 들어갔나 아 저 새키는 또 뭐야 아 겁나 오네 진짜로 아 좀 너무 애매하네 그래도 퀴즈나가 우선이기 때문에 아 이 블루 먹고 집가면 딱인데 아 뭐야 아 망했네 아 이거 쏙됐다 아 아 근데 이거 진짜 퀴즈나 먼저 해야 돼요 광전사 살면 안 돼 딜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딜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 못됐다 아 힐러 시간 끌기 어어어어어어 아 아니라 안 좋네 그냥 템 차이가 너무 난다 잘 걸었는데 아 진짜 승격 아 승격 좀 막판이 아니라 아 서판인데 아 아 안 되겠다 기우자면 더 지나야겠다 진짜로 영도낙혀 비시라 아 네온팍 수치비를 나오긴 하는 거야 이거 괴물찜 123 너무 불편한데 누가 빨리 아 선호 고맙습니다 아 다 쬐어요 그냥 아 아 풀찜 아 랭게임 초대 왜 하냐고 못해요 게임 뭘 고야 못한다고 아 저 이거 2분 남았는데 반대 피고 와서 빡겜 하겠습니다 페페 승승승이니까 지쳤다 페페 승승승 갑니다 지용호 갑니다 아 이사람 승격전 E펜드 웃고 있어요 4 킹도웅 ули로 풀어야겠네 쯧 뭘 눈이지 반 어우 시엣 씹덕같에 방금 10성 멘트 듣고서 살짝 직업 마려워 졌어요 3,000원어치 철개 가능합니까 택타이 고맙습니다 흥하핳하핰 아어어 진짜 큰한 아 시디 그거! 아 왜그러냐 진짜로 아 진짜 아 이거 정신을 차리게 오우 쉣! 에이스? 들어가 봐 가봐 가봐 해야 돼 해야 돼 이거 이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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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발 뭐야 이거 아 나 진짜 아 진짜로 아 람보스가 오네 와드하자 와드 아 진짜 진짜 좋아 어? 답장을 하고 오는구나 그렇지! 네이스! 야 이 새끼 잡아 아 깨비 아 아 진짜 아 이거 누가 건드렸어 내가 건드렸냐 이거? 아 이거 누가 건드렸어 죽을때나? 죽을때나? 먹을거 없냐? 여기있다 진짜 개새끼 이거 아 진짜 미친디즈 오는구나 아 진짜 아 그거 왜 맞아 아 진짜 라타스 시기가 아 진짜 너 람머스 나한테 왜 그래 얘 나한테 뭐 원한 있나봐 그렇지 개새끼 콤벌레새끼 어? 왜 이렇게 와 내가 얘 처음보는데 이게 다이아 1은 진짜 조심해야 되는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못 올라가고 여기에서 그냥 머무는 사람들이라 괜히 적을 만들면 안돼 언제 마주칠지 몰라 언제가 아니야 당장 내일 다음밤 만날 수도 있어 진짜로 에이스 에이스 아 아 아 아 아유 찔겨 고기가 이렇게 죽었다 아 너무 세다 블라디 마스터 올라가면 아다 따귀들 냄새난다고 떨어지면 안한 여기 있을 사람 아니라고 아 이제 안 그럴게요 아 그래야겠다 지금 놀리니까 마스터 가면 이제 내가 그래야지 복수해야지 야 얘 너무 세 야 진짜 블라디 답 없다 그렇지 던졌다 보여주나 아 아 아 아 아이 큐가 다 빗나갔는데 야 이거는 아 못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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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병신아 못때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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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판 가볍게 젖바르고 마지막판 밴픽에서 한 명이 트롤픽해서 지환이가 다크해서 순급전 실패했음 좋겠다 히히히 샌드위치를 내놓아라 지나면 나도 이 쓰레쉬 장인인데 기호해줄까? 고맙습니다 어딜 다이아이가 아 제발 이번에는 먹어줘 진짜 나 어우 쉣 트위치하면 리셸 땅새끼 쪼득하다니까 네이스 좋아요 아이 갱이 날카롭네 정글이지 풀 빼놨으면 와야지 나도 빨리 밀고 싶거든 아 네이스 아 안남쾃음 아 끊겼죠 심지어 좋아요 나도 좀 적당히 하고싶은데 이ither 맞으며 제 손이 그거 허락하질 않네 우후 digit 너무 맛있어 대단한단 다이브하네 네이스 아 앨리스 너무 잘해 나 잔나인제제 더이상 나되면 슬라팔고 담아서 뭐했다고 뭐했다고 와 아오키인가 저사람 뭔데 분위기 갑자기 존나 시원하네 오우샛 하아아아 이걸 잘해 아우샛 풀 두개 뺐어요 아 그래도 지네 싸운거 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뭐야 아니 뭐야 이거 어 아 뭐 이러냐 못잡아가 잡았다 그렇지 네이스 와 저기 킬각이 나오네요 갔다 갔는데 나도 가게 생겼어요 아 아 진짜 기둥 개갔다 아 크 야야야야야 와 리븐 진짜 레전드다 와 와 리븐 좀 벌어진데 저거 왜 왜 육대사인지 알겠다 아 할 때 원래 간접적으로 해줘야 돼 리본이랑 리본한테 벙신하면 안 되고 아 아 레넥 존나 세네 씨발 이러면 이제 직접적인 욕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욕을 할 수 있는거지 왜왜왜왜왜 어어 어디갔어 이새끼 아 어 호호 맛있어요 가라 가봉쿤 왜 억지에게 밀려 왜 오케이 오케이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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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쎄 다 죽어 펜타킬 아 뭐야 펜타킬 아니야? 무슨 킬이야 이거 나 쿼드라에요? 트리플 아니야? 아 잔나 개새끼야 왜 그랬어 힐까지 썼는데 먹을라고 다 양보하고 있었는데 살짝 좀 젖었네요 이런 한타는 또 트위치 유저는 진짜 너무 좋지 아 저 일단은 갔다 오겠습니다 막판이니까 2승 2패라서 와 큰일 났네 잔나 개트리네 시발로 아 개 근데 보통 대신하면 따라오진 않던데 10 수직 그냥 1앱 코가 흘리는 거지 제발 저라 이 판 인생 걸어 야 이 개새끼야 야 난 뭐하는 새끼야 진짜로 아 아 진짜 아 다행이다 라인 유지하자 이대로 뭐해 너 뭐해 어 어 어 고 핫다 다 됐다 오케이 좋아요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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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집 가야 돼 이게 뭐야? 그치! 저만을 뺐어요 이건 업이에요 제가 잘하는거지 다이아에서 이런 트위치 뭐 상대나 해봤겠어요? 케이틀랜이? 맛있어요 어? 어? 아구리 달렸습니다 저렇게 거처음 내꺼라고 오예아 너무 맛있어 집중하세요 오우 오우 잠깐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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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거였잖아 진정 스카노 엘로우 휴지 뭐냐고 서랜 해주면 안되나 민은 시간조차 아 시몬이 안됐구나 아 캐리 이거는 카르마 주자 메타를 콩물지는 섣붓이 도브라했음에도 궁구하고 마지막에 캐틀궁 대신 맞아줌 자아 마스터 디아가 됐네요 아 이거 몇번째인지 모르겠네 이거 아 자아 바로 가봅시다 오늘 목표 50점으로 할게요 50점 마스터 50점 캐리 캐리 10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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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캐리 10캐리 10캐리 10캐스터